무신사에서 뭐 어떨 거 어떨까? 사실은 그냥 결혼하거든요. 진짜요? 선생님까지 나왔네? 어? 야 기사야! 현생님들! 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 왔냐면 여기 대구에 무신사 편집 수업이 열렸다고 해서 제가 대구까지 날라왔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현생님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봅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갈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잠깐 한번 나와요. 혹시 이따 가능하실까요? 신랑! 안녕하세요, 같이.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곧 마흔살 도겸입니다. 저는 35살 정정입니다. 몇 년 되셨어요? 7년 됐어요. 솔직하시구나, 그거. 서로 어느 분인게 말할 수 있어요? 멋있고 더 상해서. 네, 이뻤어요. 그렇다면 요즘에 현생살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애기 키우면 많이 힘들어요. 그거 말고 고민이 또 없으세요? 네, 저는. 고민을 안 하고요. 진짜요? 네, 워낙 잘. 오늘 여기 나오시던데, 쇼핑하려고 나오시던데. 네, 무신사 오늘 오픈한다고 해서. 무신사에서 어떤 거, 어떤 거 싶냐 하셨어요? 저는 뉴스라는 브랜드를 줬는데. 아, 진짜? 여기 전반지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구하기도 했어요. 무신사에는 없는 게 없다. 고맙습니다. 진짜요?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인터뷰 했었으니까, 선물을 또 주려주세요. 오, 좋은데요? 진짜요? 오, 모두 같아. 이걸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입술생활 하세요.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엽죠? 뭔 말인지 알죠? 다 어울리면 사드릴게요. 너무 귀엽지 않아? 누가 봐. 됐어, 작단이야. 아, 지금 갖고 올 거야.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무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예림이라고 합니다. 대구에는 진짜 미인이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짠가 봐. 대구로 이사 오려고요. 미인하려고. 현승살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여쭤보고자 해가지고, 저희가 좀 했는데, 고민. 아, 고민이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어떤 길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 모두의 목표가 차와 집이잖아요. 네. 하나씩 사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돈이 조금 안 모인다는 게. 아, 만약에 월급 받았어. 그러면 좀 사고 싶으면 바로바로 사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편이에요? 가격이 저렴한 거는 바로 사는 편이고, 아닌 거는 좀 모았다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사다 보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건 뭔지 알죠? 티끌 모아 파산. 티끌 모아 파산이구나. 헉! 무신사여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패션에도 관심이 좀 많으신 거예요? 주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요즘 유행하는 약간 올드머니 룩이나. 홀드, 홀드머니였는데. 홀드머니요? 아, 홀드머니가 아니었어? 홀드머니였어?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오늘은 저희 1층에 있는 브랜드로다가 이제 착장. 직원이니까요. 근데 솔직히 예뻐요. 네! 그러면 좋아하는 브랜드나 좀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너무 많은데 하나만 꼽자면 윤세로 정하겠습니다. 윤세로? 그럼 저한테 좀 어울리는 게 있을까요? 아, 조금 살짝 러블리 하셔가지고. 아, 제가요? 3층으로 가시면 마리떼 제품이 있습니다. 아, 네네. 거기서 좀 제가 겟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니트나 이런 거 하나씩 하세요. 니트 정도로.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주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뽑히죠, 오늘? 진짜요? 뭐예요? 미주연 셀카예요. 나 대구 좋아. 대구가 나랑 셀카 친구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 같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신서 오면은 약간 DC 같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진짜? 진짜? 여러분, 손을 잡았어요. 맘에 들어. 너무 좋아요, 어떡해? 아니, 저랑 인터뷰 하실 분 없으세요? 네. 인터뷰 하실 분, 인터뷰 하실 분. 어때요? 저희 또 매니저님이 대구 출신이세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어?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이거 마이크. 잠깐만, 뒤로 왜 뒤로. 인터뷰 가능하시다면서 자꾸.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컴퓨터로 에나드현 대표입니다. 대표님이세요?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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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떠세요? 발리 게임 키우세요? 네, 키우죠. 아, 그래요? 저희는 너무 좋죠. 꼭 회사에 전화 주시면 뭐든 다 가능하니까 네고 가능하거든요. 전화하겠습니다. 네, 현승살이에 대해서 고민을 여쭤보고 있어요. 대표님이시니까 또 요즘 현승살이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 뭔가 고객들한테 보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거나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아요. 멋있는 고민이다. 그럴 때 어떻게 좀 해결을 하세요? 제 회사 내부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시제품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돌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품 좀 있으면 여기 좀. 잠시만요. 홍보, 홍보. 네, 감사합니다. 어, 밸런스 펫 세럼. 네, 맞습니다. 발바닥 간지럽지 말라고. 네, 발바닥 이제 가을 겨울 되면 건조해지고 갈라지니까. 사람도 쓸 수 있나요? 사람은 안 됩니다. 이제 3,000명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진짜 현승살이에 대한 고민은 또 따로 없으세요? 뭐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니면 오늘 술 한잔 뭐 할까 이런 거 약간 그런 고민. 비 올 것 같으니까 이제 파전에 막걸리나 뭐 그런 거 생각하거나 뭐. 맛있겠다, 파전에 막걸리. 오늘 뭐 먹을지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구에서 뭐가 맛있는가? 대구 오면 아무래도 뭉튀기도 맛있고. 뭉튀기? 곱창? 곱창전골 같은 거. 곱창전골 쏘준대. 아 이제 쌀쌀해지니까 곱창전골 갔어서 너무 좋다. 맛있겠다, 곱창전골 쏘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구에 오면 이건 꼭 해야 한다. 무신사는 가야 된다? 무신사는 꼭 가야 되죠. 옷이나 이런 것들도 바지도 사고 하죠. 바지 좋아하세요? 저 바지 좋아하죠. 바지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바지 있을 수도 있어. 대박. 아니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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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자꾸 이거는 어디? 미주하고 젤이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1초 표정 봤어? 이거 뽑기예요? 네, 뽑기죠. 뒤에 우리.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냥 넣는 거예요? 전 미주니까 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가능하세요. 자,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포츠 리그올레전 게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건이라고 합니다. 롤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게임을 적게 해서 낮은데 옛날에 선수할 때는 챌린저를 찍었었어요. 챌린저요? 네. 챌린저면? 어, 달라 보여. 네, 네, 네. 현생사이 좀 어떠신지? 현생사이 힘들죠. 아,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니까 아, 네, 네, 네. 매해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일자리 찾아야 되니까 아,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하세요? 어, 일단 술을 많이 마시죠. 왜, 왜, 왜 술이 답이야 항상. 그렇지, 나도 술을 많이 마셔요, 사실. 술 말고. 술 말고.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역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여기 앞에 무신사 대구에서 생겼잖아요. 여기 가보셨어요? 어, 저희가 대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 지나가면서 되게 가게도 이쁘게 잘 돼 있고 네. 인테리어 좋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언제쯤 가실 생각이세요? 아르바이트 급여 나오면 이제 아르바이트 먹고 가야죠. 아, 지금 현실이다. 고민도 많으시고 이런 거 같으니까 제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티크 제품이랑 보조 배터리랑 뭐 이런 컵이랑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 미주랑 셀카. 혹시 다른 거 없나요? 다 빼, 다 빼. 미주랑 셀카만 넣어놔. 눈 감고 뽑으셔야 돼요. 아, 눈 감고? 네. 미우아 셀카 나와라. 와,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셀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생살이 행복하게 하세요. 언니 예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혹시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네. 대구 진짜. 너무 다 예쁘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통계학과 재학 중인 기선이라고 합니다. 스물 한 살이에요. 스물 한 살이에요?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통계학과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하는 거예요? 통계학 기본 개념 같은 거 배우고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런 거. 대구 사람 아니죠? 아, 네. 대구 사람이에요. 사투리를 왜 안 쓰세요? 긴장해서. 긴장하면 서울말 나오는구나. 아, 네. 그럼 사투리. 사투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현생살이에 대해서 고민이나 이런 거 여쭤보고 있거든요. 요즘 현생살이가 어떠신지. 아, 현생살이요? 현생살이. 아, 열심히 알바하고. 알바. 학점 챙기고. 대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런 게 현생 아닐까요? 고민이는 이제 다이어트 이런 거나. 다이어트를 한대요. 다이어트 하지 마요. 내가 할 말은 아니에요.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시는 편이세요? 열심히 서칭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일어내면 이제. 일어내면. 그게 약간 좀 쾌감 느껴지고 약간. 진짜. 그럼 최근에 좀 쾌감이 있었던 게 있었나요? 시험 기간 동안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탈이 좀 빠졌던. 그거의 쾌감. 여기 앞에 무신사 가오셨어요? 못 가봤어요. 사람이 많다고 들어서. 서울에서는 되게 많이 가봐가지고. 대구 생겼다고 해서. 팝업스토어 이런 거 많이 하고 하니까. 무신사 테라스 이런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관심 진짜 많으시구나. 무신사 관심 많으시면. 무신사 유튜브에. 제 영상. 혹시. 봤다고 해요 그냥. 봤어요. 인터뷰 잘한다. 위주님이 나온 건 아니고. 정영 님이. 옛날 영상들을. 본 적 있어요. 꼭 봐달라고. 선물을 제가. 뇌물을 좀 준비를 할게요. 뭐가 많은데. 눈 감고 하나만. 오에이.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왜요? 두티크 모자예요. 오! 모자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디젤. 디젤 모자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상 봐야겠죠? 무신사 영상 정말 봐주시고요. 대구 무신사 많이 둘러주시고. 갑자기 적극적이. 테라스 서울에 있는 팝업스토어. 항상. 찾아보시고. 방문해 주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뭐 하러 가세요? 이제 밥. 홈박할. 같이 밥 먹고 드실 분 없으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스물다섯 살. 박재하라고 합니다. 재하 씨. 우리 현생상이 좀 어떠세요? 지금은 일단.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교육 듣고. 그리고 방금 버스 내려서 지나가는 길에. 아 진짜. 저 앞에 계시길래. 예뻐서 구경했대요. 네. 감사해요. 요즘에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미래를 할까. 제가 뮤지컬과를 졸업을 했는데. 예체능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 다른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것도 도전을 해볼지. 그런 걸 고민 중입니다. 지금 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생긴 게 있으세요? 제가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커피 쪽으로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패션 이런 것도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 것도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고. 패션 쪽도 관심이 좀 있으세요? 돈 벌면 다 투자하는 편이라서. 주로 어떤 스타일 많이 좀 찾아 입으세요?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좀 검은색을 좋아하고요. 거기서 이제 소재나 실루엣 같은 거를 좀 다르게 입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패션은 좀 어떠세요? 스커트랑 그 위에 색깔의 조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방금 산 건데. 안목이 좋으시네요. 여기 앞에 무슨 사에서 산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지나가다 보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좀 이따 가보시면 진짜 예쁜 거 많아가지고. 좀 눈 돌아가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나는 해결을 한다. 일단 하고 싶은 게 두 가지면. 그 두 가지에 다 도움이 되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를 한다든가. 진짜 없을 때는 그냥 돈을 일단 모아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길을 선택하든 조금. 남들보단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다. 그 두 가지 일에 필요한 걸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뭐야? 왜 자꾸 이거 나오지?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부티크 모자. 가니 비닐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모습 너무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인터뷰 가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먼저 덕세가 있을 거예요. 지금 대구사람 이제 제주도 살고 있는 김경민이라고 하세요. 원래 대구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는. 아니 주문사는 왜 대구사람인데 다른 지역인데. 시어브라이더 보다. 근데 왜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오늘 연주를 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뭐하고 노실 거예요? 혹시 많이 합창이 입으신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제가 결혼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브라이덜라고 하네요. 아 진짜요? 내렸다. 지금 살이 날 왜 이러고 있네. 아 나요? 언니가 아마 옷이 자녀생이시죠? 야 기구야. 아 정말. 아 축하한다. 그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 현장 사이가. 아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고문도 많이 없고. 고민 역시. 동네 문제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네. 얼마나 얼마나. 1년 넘어서. 에이 얼마 안 된대. 나는. 미샤경이 있다. 그럼 막. 오빠 여기서 공기해. 공기해 공기해. 축하하고. 감상이 좋았어. 감상이 좋으려면 어떻게 좋아야 되네. 잘생겼어. 얼굴보는구나. 그러시다가 연애를 못하다. 나도 눈이 되게 높거든. 내려놔야되서 만들 수 있겠나 봐서. 좀. 예쁘게 하트하게 입은 거 같으니까. 어떤 스타일을 좀 키워야 될지. 시원해야 될지. 모두 야사 유행인 포토마니로 같은 스타일. 먹기하네. 무신사에서는. 아. 밥 먹고 다시 가려고. 오늘 오픈인 거 같더라고요. 밥 먹고 오픈인 거 같더라고요. 오늘 무신사에서. 어떠세요? 네. 소고까지 나오는데? 소고? 어. 그럼 오늘. 선물로 했으니까. 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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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ly. 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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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Bernapped. 지금. 안녕! 하나, 둘, 셋!